우리 주변의 색다른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이웃집 잘 씁니다. 홍석천 씨, 서유리 씨, 파비영 씨 잘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내셨어요. 진짜 잘 지내셨어요? 너무 더워서. 침칠만 있는 것 같대요. 이 푹푹 찌는 이 여름날 밤에 특히 잠들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사실 여름밤의 최고는 야식과 맥주. 맥주. 그러니까네. 이걸로 그냥 여름밤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웃집 차이스 찾아주시는 바로 이분이요. 맥주 맛을 제대로 아신다 그래요.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독일 분인가? 독일 사람이나봐. 어떤 분인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또 미남이녀선발대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사람? 미국사람? 여기 온 양에서 왔어요. 뭐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럼. 그래서 맥주패링 하고 맥주 양 조회요. 네. 하고 맥주 알아요. 아니 옆에 계신 분은 만만치 않은 미모의 소유자예요. 트루웨이 아내 김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어디서 만났어요? 제일 궁금해요. 궁금해요. 커플이 나오면 제일 먼저 어디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파티에서 만났어요. 시사론 그런 거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거든요. 그게 뭐예요? 저도 궁금해요. 와인 스멀이에요. 그래서 맥주 스멀이에요. 아 맞아요. 맥주 스멀이에요. 맥주 스멀이에요. 맥주 스멀이에요. 맥주 스멀이에요. 그러면 직업 자체가 늘 술에 취해 있겠어요. 매일에 술을 먹어야 돼요? 맥주 많이 마시면 직업이 진짜 못해요. you can't taste. 그래서 조금만 하고 향기 진짜 very important. 90% of what you taste is what you smell. 미국에 있을 때부터 그런 맥주랑 관련된 일을 하셨었어요? It was a family trip. So we went to Germany. My last name is Zitzelsberger. 독일에 있었어요. 독일에 있었어요. My great-grandfather was brewing beer back in Germany. And then he came to the U.S. The U.S. 맥주 집안이군요. That's right. That's right. I'm a big fan of the U.S. you're in the summer. I think it's coming out. But we're in the US and abroad the world's culture. Are you going to be a lot of different culture? No, it's not true. So if you're in Korea, we're going to find a good good country. Well, now we're going to find out New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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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분주한 트로이, 뭘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어딘가 낯익은 이 노란 빛깔은 설마 맥주? 아니, 남들은 녹즙 갈아 먹을 시간에 웬 모닝 맥주일까요? 트로이, 이러다가 아침부터 취하는 거 아니에요? 오, 그거는 좀 강하다 매일 마셔보면 맛이 조금씩 달라? 왜 매일 마셔봐? 세싱 피부 아마, 인팩션이 중요해요 인팩션? 네, 맛없어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기, 스테딩 그라바디 1,052, 1,053 근데 뭘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메슈멘트의 암아웃 슈가를 마셔보세요 지금 알콜 없는 거지? 네, 맞아요 알콜 생기면 이렇게 올라와? 알콜 없는 맥주 맛은 어떤 맛일까요? 음, 진짜 맛있다 쓴맛, 쓴맛 안 느껴져요 음 맥주와 함께 시작되는 트로이의 하루 스쿠터 타고 쌩 많이 달려간 곳은 강남의 한 번화가인데요 트로이는 반년 전 이곳에 수제 맥주집을 오픈했습니다 가게 한복판에 잔뜩 쌓인 자루마다 맥주 원료인 메가가 가득한데요 내가 빻는 소리가 꼭 방앗간에 온 것 같죠 네 한, 두 번에 끝나야지 너의 말을 듣지 We are going in our cracked grain with our water mint for brewing And we're going to create warp 세상에 집에서 만들던 맥주와는 규모부터가 다르네요. 바로 탄수화물을 알코올로 만드는 과정. 그런데 트로이 지금 뭘 넣는 거예요? 아 이게 홉이군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트로이의 수제 맥주.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트로이는 맥주 감정평가사 맥주 소믈리에라고도 불리는 국내 1호 시소론입니다. 시소론은 맥주의 역사, 음식궁합, 양조설비까지 모든 걸 알아야 한다네요. 맥주의 맛과 향을 감별하는 절대미각, 트로이의 점심은 도시락? 도시락? 어머나 반찬들이 꼭 저희 집 냉장고에서 꺼내온 것 같아요. 젓가락 대신 포크를 쓰는 것만 다를 뿐 입맛은 염락없이 한국 사람입니다. 젓가락 대신 포크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야? 네? 자기, 나 지금 도시락 먹고 있어요. 진짜? 네, 진짜 맛있어요. 잘했어요. 자기, 감사합니다. 젓마네요. 진짜 최고. 깨가 쏟아지네요. 밤이 되면 더욱 바빠지는 트로이. 뭐를 할까요? 여기 스프링 플링 하나 하고요. 오케이, 알았고. 패링 하나 하고. 네. 발틱 포터 두 개 주세요. 알았어요. 스프링 블링? 발틱 포터? 아니, 이게 다 맥주 이름이에요?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맥주부터 암한 빛깔만큼이나 씁쓸한 흑맥주. 최근 국내에서 개발한 과일향 맥주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다채로운 수제 맥주의 세계. 하나하나 모두 다른 독특한 풍미와 개성을 자랑하는데요. 아,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발틱 포터, 발틱 포터. 여기 있네. 정말 맛있겠다. 어머나, 트로이. 지금 아침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 보자. 새콤한 오디와 화이트 초콜릿. 한미 퓨전인데요. 아, 이걸 어떡해요? 네, 팬케이크. 저희 팬케이크. 세상에, 이걸 다 먹는다고요? 아, 남편이 아침도 차려주고 동희 씨는 정말 좋겠어요. 맞지, 맞지, 맞지. 한국 부모님은 한국 부모님? 매일 아침 먹어요? 한국 부모님? 아침 꼭 먹어요. 그래서, 엄마 젤러스 미. 왜? 나 아침 요리 안 해요. 아, 이거 때문에? 그래서 나 요리해요? 네. 부러워요. 부러워요, 맞아요? 젤러스? 엔비, 엔비. 부러워요. 그냥 부러워요. 엄마 엔비. 문장으로 말해봐. 엄마 엔비. 엄마 엔비. 엄마 엔비. 엄마 엔비. 엄마 엔비. 엄마 엔비. 엔비. 엔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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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아예 말도 안 통했지만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결혼에 꼬리난 두 사람. 하지만 여전히 서로 못 알아듣기 읽습니다. 취소원이에요, 취소원. 취사원이에요, 취소원이에요. 한기로 죽고, 한기로 흘려. 한기? 한기? 한기. 어, 한기. 아, 갖자. 네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뭐? 아름다운. 시옷 아니고? 시옷 아니고? 응, 시옷다. 자기, 우리 결혼식 하려면 이제 돈 모아야 돼요. 한 번 더. 우리. 야. 결혼식? 응. 할려면. 하.. 진짜? 할려면. 할려면? 할려. 할려면. 면. 하단. 할려면. 오케이. 돈. 응. 많이. 야. 모아야 해요. 빨리 혼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린 돈 필요할거에요. 암 마. 아름다운. 하단. 암 마. 하단. 하단. 러스 베개스. 다 이해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못 이해한 것 같아요. 자기 진짜 이해 안 할 때 그냥 넘어가. Sometimes I understand maybe 70% of it, but there will be a couple of words I didn't get. So I think I understood the whole thing. Because I understood for the most part. 그게 문제예요. 우리 한국 회사를 하고 나 한국말 주실 필요. OK. 우리 조금 영어해 많이 한국말 해. 여. 어때요? 우리 토요구 우상가요. 다 아스 토요구. 나 답답해요. 나도. I know. 힘들어요.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거 안 찍힐 거니까 보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자기가 이렇게 와서 적어. 이리 오세요. What are we doing? 저거요. 금토일 영원할 월화수 목 크게. 자인 여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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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인 한 거야? 야 야. 저기 평일. 자인. 주세요. 정이 아니야.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김. 동. 네. 아니. 그냥 스크롤. 그냥 이보다. 이거 뭐예요? 이거 진짜 이런 필요해요. 아이고. 야. 저희 꼭 지키세요. 알겠죠? OK.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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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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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냥 기다려야 해. 그냥 이렇게 하지 마. 그냥 여기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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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는 트로이. 대체 무슨 일이에요 트로이? 아 이 천막은 또 뭐고. 혹시 간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7 p.m. last night. water has been leaking from in there. 10. it was coming out like a waterfall. 세상에. 이게 웬일인가요? 천장에서 비가 내리네요. So frustrating. 진짜 짜증나. We didn't have a drain in the brewery right there. That business would have been done. And in that area like rent is so expensive that. If you're out of business for a few days. Then you're taking a huge hit to your pocket. Like your business is really going to hurt because of that. Yeah. 내장고. And concrete. 밑에. 다 세고. 근데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콘테이너 위에 물이 세니까 그게 흘러가고 내려온 거거든요. 흘러서 이렇게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위에. 저거를 뜯어가지고. 다시 방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안 되고. 하지만 오늘 밤에 아마 비 와요. 이따 저녁에 와서 내가 저거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줄 테니까. 아유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이 모양이라니 임시방편으로 일단 급한 불부터 끌 수밖에 없네요. 이거. 야. 근데 이 벽돌은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아 혹시라도 빗물이 넘칠까 봐 벽돌로 물기를 만드는 거군요. 너무 작다. 야. 아유 맥가이버가 울고 가겠어요. 어휴 폭포수가 쏟아지는 상황. 이걸 어쩌면 좋아요. 이번엔 천장으로 출동한 트로이. 일단 청테이프로 수습을 해보는데요. 4방 8방 붙이고 또 붙여도 속절없이 새고 또 새는 빗방울. 아 이 비는 대체 언제 그치는 걸까요. 트로이 고생이 너무 많아요. 이제야 비가 좀 잦아든 상황. 오늘은 트로이와 동희씨 부부가 천장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기로 했습니다. 누수공사도 이제 끝났겠다. 가게도 좀 깔끔하게 단장해야겠죠. 아 트로이의 아주 힘이 장사네요.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괜찮겠어요. 아 이거 너무 라이트. 아 진짜 너무 밝아. 꼭 따랐어요. 우리 별명은 더 밝으로 발라야 해요. 그리고 더 밝아야 해요. 네edes 봐라. 아니요. 아름다운 칠이와 짠이, 아름다운 칠이와 spoilers. 남편한테 보여줘요. 자기가 깊은 깊은 깊이에۔ 네. 이건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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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 오늘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조금 더 7시에 연다는 거죠. 혹시 이거 환불은 안 되죠. 하나는 뚜껑을, 책을 만든 건 환불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들고 쳐봐요. 가게를 좀 더 어둡게 꾸미기로 한 상황. 동희 씨가 볼 땐 너무 밝아서 마음에 안 들지만 트로이에겐 그 색이 그 색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야, so you want that color? I don't care. It's fine. You don't care? Okay. Do it. So why don't you buy that color? 자기 chose that color, so 나 이렇게 밝을 줄 몰랐어. I think it's green. 자기 좋으면, 그냥 do it. Okay, I think we need to stop recording. Stop recording. Stop recording. This is freaking... What the hell is this? If we chose this color, why the hell do we pick this color then? Seriously, why do we pick this color? Why would you say okay to this color when you wanted a different color? Hello, sorry to bother you once again. Can't we just mix that gray in a bigger bucket with black to make it darker? Okay, bye-bye. Bye-bye. 그래서 우리 덕훈 bucket, 그리고 이색, 그리고 조금 black mix. Good. 아유,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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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생각 못 해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I told before to him. Yeah, but why did he say, 안 돼? I don't know. He said before to me. 안 돼. 그럼 집에 가자. 네, 집에 가자. 아, 말이라도 속 시원히 통하면 좋을 텐데 왜 몰라주는 건지. 남자와 여자는 마음의 언어가 다른 걸까요? 아, 결국 동희 씨가 눈물을 보이고만 해요. 지금 내가 도와주고 있는 입장인데 내가 치트래가 왜 나한테 저렇게 화를 내는 거고 되게 많이 서운했어요, 저는. She really thinks something a certain way, then she needs to let me know, you know, make me understand that, you know, she thinks strongly about that. Or isn't like, no, we should definitely get this. Then I'll just think, 이렇게 생각해요? 나 그렇게 많이 했어, 진짜 자기? 하하하... 다음날, 날도 좋은데. 트로이 혼자 어디 가요? ます вот? 사실 트로이는 모델과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네요. 귀여워라. 트로이도 이런 예쁜 딸 갖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트로이가 아빠 역할인데요. 아, 힘들겠어요. 이번엔 웃고 또 웃고 아, 모델이도 쉬욕이 아니네요. 그니까 그니까 지금 내는 영웅이니까요. 지금 모든 돈이 다 시작되는 것 같아요. 모든 돈이 다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더 돈을 받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연기를 전공한 트로이는 5년 전 한국에 옮기로 광고, 뮤직비디오, 영화 가리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촬영 끝. 오 고지마. 가게에 홍보도 잊지 않네요. 이제 보니 영업에도 소질이 있는데요. 한편 그 시각 동희 씨는 혼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네요. 트로이 정말 감동이죠. 트로이도 미안했나 보네요. 동희 씨 왜 그래요? 저기 내 눈 봐. 동희 씨 왜 그래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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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기 진짜 위험해요 빨리요. 어머나 트로이 그렇게 태평하면 어떻게 해요. 아 탁수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여기 말고 눈, 인사이드. 아니. 저기 잠시만요. 여기가. What is important honey? 탕수육 왜 중요해. 됐어. 페이트가 눈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탕수육이 웬 말이에요. 탕수육이 왜 중요하냐고. 멋이 중요해. 멋이 중요한데 그게. 트로이 언어도 언어지만 눈치부터 좀 길러야겠어요. 눈앞이 깜깜한 건 페인트 때문이겠죠. 결국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서 파란만장했던 페인트칠 드디어 끝. 고맙습니다. 이야 진짜 잘했어요. 물난리도 지나가고 부부싸움도 마무리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단장을 맞췄는데요. 벌써부터 밤거리는 북적북적. 하지만 트로이 가게는 왜 이렇게 썰렁한 걸까요. 결국 트로이 부부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니 트로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이분이 맥주 만드신 거에요. 지금. 하이. 자기. 어떻게 남아오세요. 최고의 맥주 여기 있어요. 하고 진짜 맛있는 브라우니. 다음번에 봐요.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는 맥주 여기 있어요. 하고 브라우니 최고. 오세요. 오케이 다음번에. 여러분 최고의 맥주 여기 있어요. 다음번에. 감사합니다. 최다음번에 아니고. 진짜. 컴해 컴해 하니. 그래서 아마. 맥주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 어. 드디어 손님물이 성공. 오. 또 성공인가요. 아. 동희씨 정말 대단한데요. 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트로이가 정말 부인을 잘 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하지만 조금. 손이 없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번에는 트로이의 능력이 빛을 발할 차례입니다. 아주 특별한 재료를 넣어서 개발했다는 새로운 맥주. 자 손님 반응은 어떨까요. 이거. 이름. Jesus juice. 무슨 맥주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 하지만 도세 안녕. 오케이. 아마 2주 또는 3주 후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비밀이에요.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는 맥주 여기 있어요. 오케이 다음번에. 이른 아침 남산을 찾은 두 사람. 아무리 바빠도 달리기는 매일 빼놓지 않는다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걷기만 해도 힘든 산길에서. 왜들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까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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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예요. 아니 부인 좀 챙기시지. 급기야 혼자 세간히 가버립니다. 제이언이까지 준다를. 저는 소식에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요. 보는 거에요. 매일 저녁에 제가 거의 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게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모든게 준비 españ원이 될 수 있는 편이에요? 모든게 준비가 됐다. 뭔들. 뭐. 어떤 removal이 한 거예요? 요. 알아서. 내가. 모든게. 잘 만나요? 그러면 이 친구는 힘이 너묘처럼. 아니 동희 씨는 어쩌고요 야 이제 다 했어 아유 이제야 겨우 만났네요 저기 나 오복바흐 걸테봐 아우스 트로이 아우스 트로이 트로이의 든든한 시원군 동희 씨는 사실 한국 무용을 전공한 무용가인데요 창작 무용가이자 안무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벽 위에서 추는 버티컬 댄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넘번에 와요 아우파이 내려갈 땐 좀 쉬엄쉬엄 가세요 자기 야 자기 컴 이에 빨리 빨리 애타게 불러대는 동희 씨 혹시 또 무슨 일 있는 걸까요 자기 이거 뭐예요 이거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트로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기 이거 뭐야 갑자기 이거 뭐 같아 하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봐 맞아요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기 댄스 아우 트로이 진짜 좋겠어요 축하합니다 이거 내가 다 만들었어 이렇게 하나하나 사랑으로 정말 정성이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진짜 그 마음이 참 예쁘네요 트로이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요 화창한 주말 트로이 부부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공희 씨 본가가 바로 부산인데요 장인 어른께서 손수 마중 나오셨네요 아버지 뭐 할래 뭐 할래 뭐 할래 뭐 할래 뭐 할래 뭐 하노 한국 사람들은 아버님 일하고 어머님 일하잖아요 트로이는 아버지 아버지 그냥 님자가 없어요 아버지 존댓말을 안 하니까 님자만 붙이면 되는데 그런데 아버님 집에 오자마자 이불은 왜요 사랑해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고생이 어 미국인 사위가 방바닥 불편하다고 의자를 만들어주시는 거였군요 하는 행동은 영 그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있어요 보면은 어른들이 있어도 또 루비 있는 것도 그렇고 반찬이랑 갖다 놀라 그런 거 다 갖다 놀고 저희 놔둬줄까요 엄마가 자기 보류 생일상 진짜 네 네 트로이 좋겠네요 오오 나이스 와 갈비찜까지 오 야 엄마 잘했어요 엄마한테 돼죽겠다 그거 한다고 고객님 말 먹어야 하니까 엄마 안 죽이네 트로이 부산 말도 잘하네요 엄마 진짜 힘들었겠다 엄마 감사합니다 어머님 못 하셨겠어요 이렇게 속스럽지 우리 문화가 틀린데 내가 하지 마라 하지 많이 몰라 그리니 거기에 그런데 트로이 젓가락질이 아직 서툰가 봐요 맛있다는데 장모님 표정이 왜 저러실까요? 나중이하고 사진 찍은 거 보니깐 지금 꽉 그만하는 거 찍어 정말 딴 사람이네요 둘이 배워라꼬 엄마 수염 싫어? 응 싫어 괜찮아요 다음번에 없어요 뭐요? 지금 그냥 면접 할 거예요 트로이 꼭이에요 아이고 트로이 다리가 그렇게 저려요? 자기 그냥 앉아있어요 자기 연습하세요 자식 생활이 익숙지 않아서 처가 올 때마다 곤욕이라는데요 더 좋아요? 야 야이킹과잇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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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양가 상견례를 하고 올 봄 혼인신고를 마친 트로이 부부 이제 결혼식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외 산타 에잇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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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어 어디서 배워노? 뭐요 영어 어디서 배워노? 아하 선생님 영어 어디서 배웠어요? 아하 아하 나 아 나 미안해요 오랜만이예요.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불렀다고 또 신나셨니? 아버지 커피 여기 있던데. 아버지라고? 이 큰 이모가 돈이 많이 벌어질 수 있게 니가 돈이 많이 벌어질 수 있게. 어부바. 지금? 어부바? 지금? 어부바? 어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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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깜짝이야. 넘어지는 지가 났네요. 최고다. 최고다. 최고.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내 하책이니 거의 없어서. 하책이니 없는 게 잘하는데. 역시나 마무리는 뽀뽀. 언니, 너 아들이 없어졌나? 아니. 너는 사우고 낫네. 아들보다 낫네. 덕분에 이모님 점수 톡톡히 딴 트로이. 여기 나온다고? 근데 어떻게 나와서. 이 장면이. 300, 300. 300, 300. 어머나, 이게 트로이였어요? 한국이었어요.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이제 나올 거예요. 다시 집중하세요. 잘 찾아봐야 돼요.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지금도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여기. 태양의 후예 나왔다고요? 여기. 여기. 어디야, 어디. 이 사람이요? 나쁜 놈이었어. 유지. 진짜 죽었어? 자기가 죽었어? 여기가 여기가. 휴지. 왜 이렇게 어딨어? 휴지 예쁘네. 웬 휴지예요? 유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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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옛날에. 내가. 수지. 이쁘니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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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이가. 큰 웃음 선물하고 가네요. 트로이. 트로이. 네. 니. 어디 가노? 유지. 자기 이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문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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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재밌네. 괜찮네. 괜찮네. 자 이번엔 온 가족이 예식장을 알아보러 갔는데요. 드레스 모실 넣은 여기 안지? 아. 어디 있어요? 야 이거. 괜찮네. 그렇다면 동희씨의 웨딩드레스는? 자 서사히 커튼이 열리고 드디어 신부 등장. 정말 눈부시네요. 괜찮아요? 네. 예뻐요. 네. 하지만 미국처럼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렇고? 왜 그래? 미국처럼 생각해요. 배드 럭. 하지만 자기는 많이 말해서 한국에. 그래서 괜찮아요. 나중에 미국 가서 할 때는 보일 마라 그런가?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좋다. 엄마 여기 좋아요? 응. 저는 밖에서 좋아요. 저기 행복해. 생대원해. 아버님 속도 모르고 아주 신났네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두 분 꼭 행복하셔야 돼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찰스예요. 처음에 우리 트월 씨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냥 아유 잘생긴 청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참 열심히 사네요. 그렇죠? 그 모습을 아주 애정 어리게 쳐다보신 두 분. 장인 장모님. 안녕하세요. 동희 엄마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우입니다. 근데 트월이 하는 말도 어려운데. 사토리까지. 네. 어떻게. 큰일 났어요. 매출 투자도 하고 이러는 걸 옆에서 쭉 지켜보시면서 부모님 생각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어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경험을 한 40년 했어요. 트월이 사업하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럼요. 좀 더. 앞으로 잘하겠지 뭐 사회도. 어머니 아버지. 우리 사위 트월이가 유보하려면 좀 마음에 안 들어.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치. 신발하고 수염하고. 신발하고 수염하고. 청년이 몇 년 된 거예요? 오는데. 오 년? 오 년 나 행운과 함께 왔었는데 이 신발을 샀어요. 아니 아직도 왔어요. 사위 성격이 좀 알뜰하고 살뜰하고 이런가요? 그거는 알뜰하고 부지런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거 아니에요. 트로이의 한국 생활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벽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떤 게 있을지. 오 너무 시거워요. 자 우리 맥주 전문가 트로이 씨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The main beer drink in Korea is your typical lager. It's the main beer drink all around the world. So like 90% of people plus 96% people usually drink this typical lagers. It's just not my particular style. I like, you know, I like more of my beer. More flavor, more aroma, you know, more character to it. 외국인 친구들도 다 그냥 맥주 맛이 조금 싱겁다고 많이 듣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 맥주는 조금 생 것 같거든요. 한국 맥주보다는. 우리 엄마는 한국 맥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코기 같은 느끼한 거랑 같이 먹으면 그런 맛이가 친하지 않은 거라서 더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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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마실 수정맥주 좀 드셔보셨나요? 뭐 뭔 맛 인진 모르겠어요. 아버님은 좀 이렇게 술 좀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problems. 술은. 아 엄마? ほど. 맥주 좋아하세요? 소주 좋아. 양주, 소주, 맥주 다 좋아. 최이가 우리 또 아버지를 위해서 맥주 한 잔 준비했다고. 와인 카테. 세션 1이라고. 아버님 한번 맥주에만 집중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광고 놀이세요. 광고. 근데 계속 마시는 거 보니까 맛이 있나봐요. 맛있어요. 입에 떠는 감치는 맛이죠. 진짜 코를 딱 갖다 댔는데 과일 향이 나요. 진짜요? 무슨 맥주예요? 유자 냄새가 나요. 유자 냄새. 유자로 만들었어요? 좀 맛있어요. 워터멜론인가요? 워터멜론. 워터멜론인가요? 여기 보통 입만 누가 이렇게. 보통 맥주에다가 이런 과일 같은 거를 원래 넣어요? 네. 나는 안 했어요. 다른 거를 또 한국적인 걸 첨가하면 어떨까요? 김치록보다. 김치. 김치 맥주. 김치 맥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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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되게 맛있어요. 제가 좋아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진짜? 네. 이런 걸 시도해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 트로이가 굉장히 사업 마인드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이제 맥주 사업 계속 실험시에서 실험하듯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 같고 또 나름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통역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 그게 좀 답답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투비. 한국어로 이야기해요? 영어로 이야기해요? 평양? 한국어. 주말에? 영어로. 되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점점 이제 공부를 할수록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수록 저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트로이는 잘못 알아듣고 트로이가 또 몇 가지 놓치는 단어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요. 그냥 요즘 너무 바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문자 같은 거는 한국어 쓸 수 있어요? 근데 장모님 고맙습니다. 이래 문자 왔어요. 사랑해요 하고. 한글로? 네 한글로. 어버이날이라고 미국에서 보내왔어요. 이게 말이죠. 한국 사회가 이런 거 할 때와 미국 사회가 할 때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걸 하나하나 썼어? 이 녀석이? 이러면서 너무 기분 좋아하시거든요. 엄마랑 엄마 이래갖고 마이천이도 그 문제서 고맙지. 그래서 보내왔더라고 진짜. 이 자리에서 말로라도 좀 이렇게 편지처럼 부모님한테 한 말씀 좀 하세요. 우리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나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진짜 행복할 거예요. 우리 다 행복할 거예요. 단대요. 사랑해요. 단대요. 고마워. 열심히 살아. 단대해라. 그거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사실 부산에서 저 말씀이면 끝난 거예요. 정말 사위로서 이제 인정하신 거고. 이 애정과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걸 오늘 느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장인 장모님 두 분께도 정신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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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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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